다른 스킨 끼고 해볼까? 귀여워 펑크 끼고 해볼까? 언밸런스한 느낌 오 일본 3인Q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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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용 안녕하세용 정클의 성호분 인터뷰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우리 간장게장이 너프 먹었어요 음 역시 좋아 간장게장 너프 처먹어 이제 내 폭탄 먹힐 일 없겠다 아 아 계속 디박을 처먹어가지고 진짜 짜증나는데 자리아 방법 쳐가지고 자리아 에너지 100만들어줘야겠다 자리아 있네요 라인 자리아 라인 자리아 있고 메모리에 막혔다고요? 다 막힌건 아닐컨대 나 아까 오전에 보스였었나? 봤었는데 메모리에 몇개 막혔다던데 지금 막힌건 아니고 지금 못쓴대요 비셔 나이스 자리아 라인 호그 라인 자리아 호그 라인 자리아 호그 디바가 없네 나야 좋지 라인 날려버리기 자리아 자기 실드 빠졌고요 애들 오른쪽으로 들어갔어요 위도우 오른쪽 앞에 위도우 조심해요 오른쪽에 호그 오른쪽에 호그 위도우 올라갔어요 자기가ATE 조그만 다녀 저거 위도우 위도우 잡지마세요 위도우 잡지마세요 왼쪽 위에 자기가 같이 고급 공급 공급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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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낯사 뭐야 내가 백주로 위도우 계속한다 자리야 자기 집 빠졌고 상대 위도우 안뺐어요 위도우 왼쪽 앞에 위도우 다운 오케이 루시우 다운 밀고 들어가면 돼요 밀고 들어가면 오 돼요 아나 다운 호국의 피 다운 다 뒤져 킬 록을 너무 진해져가지고 스킬 뭘로 죽여는지도 나오고 솔저로 나왔어요 위도우 빼고 놀러 보이는 거 같은데? 맨 더 걸어야 돼 라인 들어가면 틀 거예요 라인 들어가 애들 너희들 랜쩍없다 랜쩍없다 적이 지금 속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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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타! 안 보여줍니다 ери barre 하나 놀고있다 나 솔져하나 이번에 솔져하나 상대에 뽕 솔져 들어옵니다 나의 전기 중간 라인님 데리고 올게 애들 비트랑 피트랑 비트 썼지 않아요? 비트 썼어요 오 나 죽은다 3층에 있을 테니까 한번 줄 수 있어요? 허가해 허가해 3층 올라가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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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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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3층에 있거든요 내가 저리니 나와요 오고 이 새끼 안보게나? 라인 뽕 라인 뽕 솔져 다운 솔져 다운 솔져 다운 상대 2명 없어요 솔져 루시 없어요 2층에 아나 프리 아나 프리 이거 빼야될거같은 빼야될 빼야될 아나 프리 아깝다 자이야 자기 실드 빠졌고요 저리 가 저리 가 쟤 왜 이렇게 더지치 잘 알아 와 호우 갭힌 데 쟤 왜 이렇게 힐 뒤로 가야겠다 아 이거 무서워라 라인 오른쪽에서 잤는데 로겐인데 이거 확실하게 이제 앞으로 끌고 와면 라인 망치 이 둘로 개피야 개피야 라인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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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쓸게요 그냥 라인 이거 웬만하면 라인 스킨이 땜에 망치지 뭐야 이거 어디가 라인 살려야돼 아 자리 앞힌다 아 여기 들어가요 아 저거 옳은데 라인 날려 터 아 와 배치 라이스 발 불이 돼 와 큰일났댔어 배치 라이스 아 또자 피 안되겠다 안되겠다 반피트에 너의 메이스 오케이 오케이 호그님 죽어 오 깜짝이야 오 저게 오 저게 아 오 저게 아 저건 못담아 저게 솔저 뭐야 저거 빠져 빠져 저 다리하공도 있거든요 예이 얘들도 다 했을거에요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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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오 개피인데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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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님 제발 나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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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솔저피 나이스 목표 왼쪽 솔저개피 로시오 개피 오 깜짝이야 아 걸렸어 아 뭐야 자리하게 피 자리하게 피 자리하게 피 로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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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가만히 오른쪽 호그 오른쪽 호그 아 아 아 그래 빠져 죽었어 그래 빠졌어요 반피 호그 반피 더 걸려요 100% 오케이 뒤때뒈덼 아 들어오겠다 물 Stage 비트있다 얘들 비트있어 Amazon енные 야 나 공있어 상대 솔저 공 빠졌어요 하나 둘 둘 지금 해 Oh Yeah 나 나랑 Boss 저 лиш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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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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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급이 안 뒤져 호급 뒤져 라인 잡아 라인 잡아 죽여 죽여 그냥 흘러올게요 지금 하나 왼쪽 방안해 왼쪽 방안해 하나 왼쪽 방안해 왼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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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있어 여기 하나 있어 빠질게요 그냥 빠질게요 바로 이제 뭐야 아 이거 다 썼는데 우리 괜찮아요 위도우 나왔어요 위도우 솔져 저거 자리 앞 아 뭐야 아나 뺐어요 아나 뺐어요 아 잘리는거 조심 루시우 들어와있어요 왼쪽에 솔져 저게 위도우 솔져 오케이 라인 던 오케이 위도우 잘 쏘네 음 잘 쏴 잘 쏴 아 내가 머리 따였어 내밀었다가 아 머리 우리 bt 있고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이건 막혔다 뭐야 루시우 저리가 오케이 나이스 불이 꺼지지 않아 어 내가 blink ㅋㅋ 불이 꺼지지 않아 어이 딜베ъ 딜베 없으니까 너무 좋은데 ㅎ 나는 너무 좋은데 자리아에너지 차도 내가 맞을 일없으니까 너무 좋은데 빼나도 잇지 아이고 미안 미안 조금 알아 그럼 뭐하래 어 진짜 디바 없으니까 너무 좋아 어 하나할래? 응? 어? 응? 에? 응? 하나해야돼 아 뭐야 아나 없구나 아 위도 하지말까요? 위도 나쁘지는 않은 픽인데 나쁘지 않은데 여기 공격을 참 제가 바꿔도 상관없긴 한데 한 번 해볼까요? 첫, 첫하면 아나 없이 가보는 건 나쁘지 않죠 나쁠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많이, 많이 나와 첫하면 그래도 우리 위도우가 두 명 자르고 시작하면 할만하지 않을까요? 위도우가 머리 두 번만 따면 되는데 두 번만 따면 되는데 에이에 손 채우고 갈까? 두 탱크 질 한 대 두 대 두 대 두 대 두 대 벤타드 스킬 두 탱크 질 진짜 디바 안나왔어 너무 좋다 너무 좋아 확실히 근데 두 다 없으니까 편하긴 하네 네 먹히지가 않으니까 두 탱크 질 한 대 더 아 이거 근데 안 끼 이거 너프면 두 둘 셋 아 이거 어? 그러고 보니까 너프 됐네 이거? 적용 됐네? 안된 줄 알았는데 딜레이 생겼네 이제 상 niet 상례더 정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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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탱 정크 3탱 오오오오! 나야 나야 나 이거 누구와서 뒤에 지금 뒤에 개피 너무 많아요 야 얘네 야 이거 살려줘 살려줘 자리야 개피 정문 위쪽에 감시포탐 아직 남아있어요 자리야 다운 아 나 다운 정크 반피 저 뒤에 많이 딸렸어요 상대 자리야 없어요 근데 정크 개피 정크 스팀이 없어져요 아 이거 왼쪽으로 오지마시지 저만 왼쪽에 있으면 되는데 나머지 분도 정면으로 가시면 되요 어 정면가자 정면 제가 어그로 긁게요 그냥 정면가자 라인 정면 들어가세요 정면 안하게 피 안하게 피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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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오오오오 아프다 이놈아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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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 자리야 다운 자리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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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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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아나 오른쪽 정크 머리 위에 정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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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물 정크 고점 나이스 하나 물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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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만뒀어 처만뒀어 자리야방 조경하러 가 자리야방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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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 이거 파라할까? 한번 파라에 파라도 쇼크야 저 킥 안바꿨어요 파라해도 괜찮은거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위도도 괜찮아 내려왔다 파라 아니야 입구에 포탑 개많아 호그 오른쪽 위에 토르 토르 심해 정크 뺐어요 토르 심해 3탱 토르 심해 3탱 토르 심해 3탱에다가 아나 얘네 원힐이야 얘네 원힐이야 호그 오른쪽 위에 그래 빠졌어요 들어가죠 호그 먼저 호그 먼저 호그 오른쪽에 있었는데 호그 오른쪽에 있었는데 어 라인 떨어졌어요 태니 호그 아 라인 호그 호그 뱀다 크레용 로 페니 왁 와 저거 뽑아올 수 있었는데 오케이 심해는 다운 아 저 뒤에 보호막 생성게 있는데 공모아서 한 번에 들어가죠 상대 보호막이에요 보호막 순간이던게 아니고 톨비 빼고 메이바꿨어요 일단은 무승부는 확보고 내가 정크 바꾸는게 좋은 판단일수도 있어요 이거 정면으로 들어가죠 호그 오른쪽 이에 그래 빠졌구요 와 호그 호그 오른쪽 호그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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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정크 업고 5대5 5대5 왼쪽 거점판 안에 보호막 생성게 있어요 나이스 아이스 아 아이스 안 돼 가령 에비야 안 돼 아디야 야 이거 아 이거 우리 몰랐었어? 이거 사라파라 안돼 사라파라 아 사라 안아 왕자 사라 왕자 사라 다리야 다리야 안아 레이징 이제? 레이징 해줄게 뒤로 가봐 됐다 레이징 잊겠어 레이징 레이징 오른쪽에 있어요 레이징 오른쪽에 있어요 레이징 오른쪽에 있어요 저 왼쪽에서 잘라올게요 라인밤핑 라인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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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래 나이스 으아! 미친.. 제발! 호그 다리 밑에! 호그 다리 밑에! 아! 저거 타이어 터졌으면 3명은 잡는데 호그 호그! 호그! 호그 뒤에! 자리아님! 나 이거 바꿔야겠다. 아 금방 그거 터졌으면 그냥.. 아.. 귀엽다. 다 있네. 저거? 야..뭐야. 이게 왜 끌려? 자세! 메이로 바꿨어요. 정크 저희 아나 개피 나 시간 많아요. 아직 2분 맞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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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위에 호그 있어요. 호그 그립 빠졌고 저희 라인에서 언제예요? 아나 수면치 빠졌고 왼쪽에서 오로 끌게요.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정면으로 네. 한낮 잔다. 가자. 오른쪽에 호그 x2 오른쪽에 호그 호그 먼저 자르골 호그 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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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다운 호그 다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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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제대로 놓놀 호그 나나 피 아나 피 протbot 타바고rift precisa ции 여기... 아! 보호막 생전기 거점 안에 있어요 보호막 거점 안에 두 칸 먹었어요 빼야 돼요 아 저 보호막 먼저 뽑았어요 상대 조합 그대로예요 아 정크로 바뀌었다 메이 정크로 바뀌었어요 메이 정크로 금방 바꿔서 파에 없음 저희 마지막 한 칸만 먹으면 돼요 한 칸만 우리 라인 라인 우리 라인 아 나 지질 뻔 나 지질 뻔했어 지질 뻔했어 아 이거 썼다 이거 가자 가요 들어가죠 오오 라인 여기 뭐야 이거 아이고 뭐하네 저 머리 왔다 홀리고 와빠지 홀리고 와빠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수고해요 와 저 보호막 너무 악보가진다 진짜 보호막 체력 진짜 너무 하나 하하하하 아니 뽀가지질 않아 아니 한 탐창을 떠야 뽀가죠 한 탐창을 써야 뽀가죠 떴네 메이 저거 떴다 어 이거는 한 상관없어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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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여 반초 아깝다 흫 흫 음 아까워아까워 잘했는데 아 replicate альное 응 공격 때 정클을 좀 빨리 뺄꺼 그랬나 그것도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면 아예 정클을 안빼는 판단도 괜찮았을지도 감사합니다.